아 이 형님은 밤에 불러 놓고 어디 계신 거야 형님 제 차에 올라가 있으면 어떡해요 알고 올라갔죠 태양씨까지 알고 아 빨리 내려와요 형님 왜 부른 거야 오늘? 오늘 또 음악 하나 만들려고 하지 어떤 음악? 오늘은 좀 뽕짝으로 한번 만들어 가려고 저는 모든 영역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진짜 물 들어올 때 뭐 다 다셨네 빨리 달아야죠 진짜 워커홀리기시다 워커홀리 워커홀리기 누구한테 음악 받는 거예요? 그 음악 예전에 쫄따구 하나 있거든 아 쫄따구요? 근데 형님 동생들 먹을 거 같은 건 안 사가요? 여기 있네 잠깐만 형님 이거 뭐야 이건 너무 아니 뭐 그런 얘기는 뭐 하는 게 뺏기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난리잖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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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왔지 앉아 아이고 뭐 이런 걸 또 사오시고 어 너로는 집에서 종량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또 다 사오시고 아이고 아이고 안 먹어 아이고 맛있게 먹어 비쌀 건데 비싸데 내가 동생한테 이런 거 하나 못 사줘? 어휴 비쌀 건데 한 2만원 돼나? 아이고 더 비싸 이거 3만 5천원짜리 3만 5천원짜리라고 여기 맛집이잖아 아니 닭강경이 3만 5천원짜리 뭐 있어요 있어 봐봐 먹어보면 알아 태학니 씨도 와서 드셔요? 어 태학니 씨 같이 먹어요 아유 뭐 저는 괜찮습니다 두 번 드세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 공범 여기실까? 왜왜왜왜왜 예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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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세요 드세요 뭘치 해? 예 석박 날려 어이 이거 어이 자 이게 남겨놔 석박은 누가 날렸는지 네 왜왜왜왜 아니 괜찮아 어이 이제 내가 먹겠습니다 뭐야왜왜왜 아유 잘 먹었습니다 형님 어이 잘 먹었으면은 밥감을 해야지 사람이라면은 고구를 줘야지 여기 박사장 곡 하나 주세요 트로트로 아주 센치한 걸로 주세요 트로트로 센치한 거? 마음을 데려오는 걸로 남자의 마음을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걸로 있지요 가시지요 이번엔 돈 줍니까? 여기서 데려오세요 뭐야 이거 또 곡을 안 만들고 리뷰 보고 있었네? 유튜브 봐야지 유튜브 후공? 야한영 아니야? 뭐 곡 한 번 있으면 들려줘 봐봐 좋은 걸로 근데 이게 지금 반주만 만들어놓은 상황이라 닭강정을 얼마나 맛있게 드신 거예요? 내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 맛있어 얼마나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지 아주 엄지척? 엄지 맛있어 완전 엄지척 노래 한 번 들어볼까요? 어울리는데요? 누어럽니다 형님 그냥 이 비트에 이 반주에 그냥 올려서 한 번 노래 불러보세요 엄지 너의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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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정말 엄지같이 생겼다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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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정말 엄지 너는 정말 엄지로구나 외인구단 나오는 엄지 말고 홍남이의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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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Candy 엄지 내가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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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의 외인구단의 엄지 알죠 혁당이랑 살아남자 아까 녹색약자 아까 그 멜로디는 솔직히 좀 구립니다 형님 대화씨 미안한데 나가 계실래요? 갑자기요? 예 얘기 좀 하려고 아 뭐 하실 얘기 있어요? 나가이씨 아 예 아이씨 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ㅈㄱ야 그니까 여기에서 내 의견을 어? 아니 왜 이러고 계세요? 어허허허허 아니 그 정수리에 목이 물렸다 해서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목이 물렸다 해서 이러면 별걸에 빠져 일어나 시키야 어? 박사장 네 다시는 내 의견을 반대하지 않을거죠? 네 네 자 앉아 자 다시 해봅시다 아 잠시만 자 김상식도 할께요 네 네 öyle 어위이 어위이 어응지 나의 언지 그대는 나의 추진이 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자고 아안돼 어이 어때? 괜찮지? 너무 좋지? 한번 모니터 해볼게요 느낌 오지? 잘 들어갔다. 태현씨 너무 좋죠?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태현씨는 나랑 오래 호흡을 하다보니까 내 감을 따라와. 방사장 어땠어? 자네가 만들었으니까. 너무 좋은데 조금만 디벨롭 좀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 편하게. 조금만 더 업한 느낌을 살려서 슬픈 느낌을 조금 더 집어넣고. 잠깐만 간략하게 얘기해 줘. 조금만 더 뭐랄까. 어 별로라는 얘기구나. 여기 나와있어. 네. 에이 새끼야 어디서 미쳐가지고 미쳐돌아가지고. 그거를 그거를 얘기를 해. 에이 새끼야. 새끼야. 에이 새끼야. 에이 잘할까 안할까? 잘할까 안할까? 좋다고 할까 안할까? 좋다 할까 안할까?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기 차라라. 저는 형님 노래가 제일 좋아요. 에이 좋지? 에이 양말 신어했네? 안좋다 하면 바로 양말 벗겨라 했지? 에이 방사장님 앉으시고. 네. 녹음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내일까지 만들어라. 내일까지? 에이 약속. 알겠습니다. 에이 자. 자 어디에 업니가 아니지. 에이. 언제 나의 엄지 그대는 나의 추진력. recommends 부구 상장. ARYimp ade. 요원히 함께하자는 약속들.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들. 알고 있는 여러 계약속들. 나는 예전한데es Love. 나는 여전한데eship you are. 언제 times us. 엄지 Umji umji이. 너와 가려 했던 그 길을 떠나 가자 그곳으로 가자 하지만 내 맘도 모르고 딴 남자를 만나냐 딴 남자를 만나냐